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이번 강의는 블렌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UV를 펴는 방법입니다 블렌더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UV를 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블렌더에서 수동과 자동으로 펴는 방법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자동으로 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면서 간단한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UV란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올려뒀던 영상을 공유해드릴 테니 먼저 보고 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XYZ의 3차원의 좌표를 UV라는 2차원의 좌표로 나타낸 것을 UV라고 합니다 3차원의 좌표를 2차원으로 펴서 평면으로 만드는 것을 UV 언랩이라고 하고 그 결과물을 UV 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UV 맵에 텍스처나 페인팅을 하는 행위를 맵핑 혹은 텍스처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블렌더에서 수동으로 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UV는 UV의 에디팅 패널에 들어가서 주로 작업하게 되는데 Object Data Properties에 들어가면 UV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렌더에서 탭키를 눌러 에디트 모드를 들어가면 키보드 상단의 숫자 버튼을 통해 1번은 버텍스, 2번은 엣지, 3번은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그림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 숫자 버튼이 아닌 마우스로 클릭해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UV를 펼 때는 보통 2번 엣지를 선택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엣지 한 개로 선택 후 U 버튼을 누르면 UV 맵핑이라는 패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크심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선의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은 UV를 펼 때 잘라주는 선이 됩니다 그 다음 펼 때는 언랩을 눌러주면 UV가 펴지게 됩니다 왼쪽 패널에서 UV가 이상하게 나오는 이유는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엣지도 마크심을 설정해주고 다시 언랩을 해주면 이렇게 UV가 잘 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FBX로 저장해줍니다 Substance Painter에서 저장한 FBX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럼 블렌더에서 펬던 UV가 그대로 들어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블렌더에서 자동으로 펴는 방법입니다 U 버튼을 눌러서 Smart UV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Angle Limit, Island Margin, Area Weight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Angle Limit는 수치에 따라서 UV를 적게 만들거나 많게 만들어줍니다 이 옵션은 거의 쓰질 않아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Island Margin은 수치가 커질수록 UV의 간격을 늘려줍니다 Area Weight는 UV의 면적이 클수록 하나의 면적으로 크게 잡아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그나마 마음에 드는 UV 맵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무래도 자동이기 때문에 편리하긴 하지만 원하는 모양이나 크기로 잘 나오지 않는다는 분명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수동과 자동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FBX로 저장해줍니다 Substance Painter에서 저장한 FBX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럼 Blender에서 폈던 UV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Substance Painter에서 자동으로 펴는 방법입니다 Substance Painter에서 자동으로 펴는 방법에는 UV 맵스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UV 맵을 리무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FBX 파일로 저장해서 Substance Painter로 가져가면 자동으로 펴지게 됩니다 타 유튜브 채널에서 UV를 직접 펴서 가져간 경우와 Substance Painter에서 자동으로 펴는 경우 두 가지 중 어떤 게 더 좋은지 비교하는 영상도 있어서 쭉 봤습니다만 둘 다 나쁘지는 않았어요 단순히 UV 맵을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되거나 스캔 파일 등 리토폴로지가 안 된 파일을 빠르게 언랩할 때는 자동으로 펴도 되고 그 외에는 수동으로 펴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번 강의에서 이렇게 쭉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자면 자동으로 펴는 방법과 수동으로 펴는 방법에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동은 우선 쉽고 빠르지만 원하는 대로 잘려지지 않는다 수동은 느리고 복잡하지만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말 복잡한 모델링이고 텍스처의 품질을 최초부터 낮게 설정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에셋이라면 UV를 자동으로 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나 동선에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에셋이라 텍스처 품질도 높게 해서 작업해야 한다면 자동보단 수동으로 펴서 깔끔하고 수정에도 용이하게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자동으로 펴는 방법과 비교한 영상은 위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블렌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UV를 펴는 방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